팬분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경기도 광주에 엄청나게 큰 경매장 지금 여기 차들 보이십니까? 저는 뭐 별다른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싹 다 그냥 경매에 참여하려고 오신 분들 아 뭘 사러 왔냐고? 물건 사는 거보다는 물건에 팔러 왔어요 오늘은 제가 물건을 뭘 가지고 올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첫 번째는 이 드레스 팬분들 안녕하세요 음박이에요 올 한 해 더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뻥튀기 기계 팔러 왔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다음에 요 재떠리 모 기업 회장님이 사용하셨던 이 재떠리 이거 가격이 얼만지 한번 경매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팔면 한 120만원쯤 할 거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120만원 팬분들 시가가 돈 뽑아다 줬습니다 50만원 오늘 아끼고 아껴서 물건 살만한 거 있으면 제대로 한번 사볼게요 와아아아아 와 팬분들 지금 여기 모니터에 보이네 와 뭔진 모르지만 되게 간지난다 간지 어우 대박 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진짜 대박 경매다 온숙이 네 몇 개가 온숙 온숙이 새 건데? 나 온숙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모르겠네 4만원 4만원 나 4만원 5만원 5만원 아 싼 거 아니야? 6만원 와 6만원에 팔렸어 5만 5만 새 거가 얼마길래 그래? 한 번 손 들어볼걸 아 아 손 들을 걸 내가 새 거 가격 몰라가지고 어 잠깐만 불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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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들 불하자 필요한.. 저도 삶은 물건 한번 사볼게요 여기 앉아있어 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양풍에 변진이 내 친구예요 삼촌분 아 아 잠시만요 내 친구의 삼촌분이래 양 엄청나게 많아요 좀 몇 달 드실 거예요 몇 달 뻥이요 과자 봉투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딱 들고 다니는 쪽에서 되게 잘하잖아요 하나 먼저 하나 먼저 그러고 흰봉 기술 다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인데 와 청소기다 잠깐만 청소기 자 청소기인데 출변 출변 족족이에요 잘 되죠? 어우 힘도 엄청나겠어요 사장님이 알려주셨는데 평소에 저거 9만원 정도 나온대요 자 이거 가실려면 6,70,000원 하겠지만 그래도 신고니까 10만원까지만 하자고요 10만원까지만 아 진행하시는 사장님이 너무 비싼 거 또 이렇게 안 하시네 어 여기 되게 좋은데 어 기타 나왔어요 기타 어우 진짜 안 좋아 자 가방까지 이렇게 맞아 기타를 칠 줄 모르는데 만 만 만 만 2만 3만 3만 5만 5만이요 자 5만 나오시고 파워 보관은 넷 넷 그죠 자 5만 4천 와 5만원 싸다 기타 5만원에 팔렸는데 새 거 4,50만원이래 이건 뭐예요? 벙벙 때려줘요 다리 어 안마기? 방중량 온열까지 되는 거네 온열까지 사야겠다 가격 가격 자 만 2만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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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3만 3만 어 네 하하하하 자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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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하신 분이 여러분이요 4만 먼저 하신 분을 드릴게요 어 저요? 나 샀어 돈 네 자 아 엄마 갖다 주려고 이거 하나 있으면 연봉 5천이나 5천 연봉 5천 어 그 고구마 기계? 남들 고구마 2개 구울 때 이건 6개 구워요 이거 사라고?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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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 4만 6만 호답 잘 오 아 사회성 집권 중고나라에다가 한 15만 원에 올려보세요 진짜 오 진짜요? 감사합니다 아니 미아노 오 6만 원 추천배 문제에서 엄청 가벼워요 가벼운데 장장하네요 내 거다 이거 하나 딱 내고 안경문시장 가봐요 가만히는 안 놔둬 그냥 자 만 조금만 한번 해내야지 나 고구마 이름 일단 2만 나오십니까 3만 응 나 흥만까지 한자입니다 오 샀어 샀어 또 샀어 저 이거 흥만 묻었을 뿐이지 바퀴 상태는 95%예요 이거 바퀴 되게 짱짱한 거 같은데 3만 자고 어떨게 또 샀어 큰일 났네 아 집에 있다고? 저 하수 없겠네 아 우리 집에 더 좋은 거 있어? 어 다 어디 건지 아시죠? 샤넬 굳진 않았어 그냥 다 자르고 사시는 거 안 편해요 4만 2만 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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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래요 3만 샤넬 14.5. 야.. 우리 친누나 가져준다 식 야 низ 한번 저희 아이스크림 하나에 만 원씩 사다고 해 생각해도 돼 이거 이벤트로 우리 육순이들 내가 선물로 줄게 연속 안 lotta led 냄새가 안 나 안 되겠다 신ăng 만 원이래.. 와 앉아서 손들고 있을 걸.. 아.. 한 번 해보시겠어요? 네! 선생님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! 이게..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가의 제품은 절대 아니고 리액션할 때 춤출 때 제가 입었던 건데 이거 입고 면봉 나가시고 모든 사람은 지금 다이치가 한 몸에 맡을 수 있어요 자.. 만! 만은 나왔어.. 만은 나왔어.. 이만! 만! 이렇게 입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일단 이 물건병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.. 신기하다.. 네! 일단은 제가 중복을 해서 60만원 한 번 써놓은 게 하하하하하하 꽝 특이하게 제가 실제로 방문하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재미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꽝 중인 부분을 팍 들렸는데 이 당이 폭발이 되면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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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재미있는 방문 한번 풀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중복이라든가 저렴하게 좋은 부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동은 진짜 잘됩니다 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반원! 윙나라야! 선물락! 정말라! 오케! 윙나라! 오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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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사님! 안됐습니다! 오케! retail 94만원 바삭 원래 선생님이 여러 트러닝 와.. 이거는 사장님이 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만 원.. 뽕튀기 아깝다 아 뽕튀기 얼마나 팔았지? 아 너무 많아 야 60만 원에 사 왔는데 6만 원에 팔어 ㅉ이네 와.. 적자방송 큰일 났네 일단 팬분들 이게 떡상하면 됨이다 이제 진짜 떡상하면 돼요 자 이제 들어가서 이득을 보자고요 이득 만 원? 자 만 원 2만 원 4인원 피해 집 4만 9천 원짜리 2만 5천 원 자 2만 5천 원 자 2만 5천 원 자 2만 5천 원 24K 골드 오면 좋겠어요 도금이에요 도금 2만 2만 원 2만 원 용을 두 개 이렇게 양쪽으로 위를 용접을 한 거예요 용으로 용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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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 5만 원 자 5만 원 5만 원 5만 원 1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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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 자 11 자 11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오 퀄리티 좋아 카페에다가 두면 돼 궁금한 건 수수료 같은 거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? 사장님이 낸 거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제가 물건 살 때는요? 수수료 안 내도 돼 아 파는 거만 사장님한테 내고? 아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자 10만 원 낚싯대? 10만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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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소수 중에 강화전이나 마시는군 나 이거 빡자마자 나왔어요 사이 빌리토리 생기다 빌리토리 자 한 분이시고 자 2만 원 2만 원 자 2만 원 이제 물건 챙겨서 갈게요 과연 오늘 나는 이득을 봤을까 아니면 홍구박일까 짜자잔 군고구마 당연히 어 세월의 흔적 당연히 있는데 고구마 구워 먹는 거 완전 짱 여기다가 가스만 연결하면 바로바로 구워 먹을 수 있대요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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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낚시 캠핑 의자 3만 원 그 다음에 이 가방들은 만 원 만 원 요거 지게도 알루미늄값 비싸요 오 이거 새 건데 3만 원에 샀습니다 새 거 3만 원 이거는 바퀴거든요 여러분들 바퀴 완전 짱짱한 바퀴 3만 원에 샀어요 3만 원 저 안에 고급 바퀴도 있어요 나이스 거기에다가 이거 엄마 화장품 뭐 50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이거 3만 원에 샀고요 요것도 3만 원 야구매트 10만 원 요거 배터리 충전기 이거 3만 원에 샀습니다 3만 원 용은 10만 원에 샀어요 이 안에는 엄마 옷 하나 드리려고 이거는 새 거여서 샀어요 새 거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 예쁘다 예쁘다 이거 얼마에 샀는지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 총 얼마 쓴 거지? 이게 39만 5천 원이라고? 10만 5천 원 남았어 나 오늘 돈 수세가 없었는데 아 잠깐만 맞네 이 중에 8만 원 내 돈이구나 아 그래 잠깐만 드레스 2만 원에 팔았고 어떻게 6만 원 잠깐만 야야야야 니네가 무슨 팬분들 다시 팔게요 어 어 아 Brandon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